자 54페이지 철길 건널목의 통과 방법. 철길 건널목에서는 서야지 일시정지가 키워드가 되었고요. 다만 신호에 따를 때는 철길 건널목에도 신호기가 있을 때는 통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차단기 또는 경보기가 있을 때는 건널목의 진입검지. 3번 그리고 사고가 났다. 선대피 후 신고가 되겠죠. 사람부터 먼저 대피시켜 놓고 후에 신고한다. 자 교차로의 통과 방법. 55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시험이 기본적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교차로. 우회전 하려고 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서행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겠다. 우회전 할 때 보행자. 횡단보도 진한 보행자가 있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중요한 건 좌회전이죠. 좌회전 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이죠. 그래서 안쪽. 예외적으로 바깥쪽으로 갈 수도 있긴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심 안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미리 제목으로 제가 대부분 다 뽑아놨죠. 도로의 중앙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통해서 이용해서 좌회전한다. 좌전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외곽이죠. 우측으로 쭉 가다가 교차로에서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용해서 좌회전한다. 자전거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그렇게 라고 되어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 및 좌회전하는 차의 진행 방해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차가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의 우회전을 하려고 하거나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를 방해한다든지 해가지고는 안 된다. 교차로의 꼬리물기. 꼬리물기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시중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정식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꼬리물기금지 이 제목만 봐도 내용이 또 정리가 되는 거죠. 교차로의 꼬리물기 방지는 어디로 보시면 되고요. 교차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 및 양본전도 별 크게 중요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양관로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양관리면 제일 중요하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이제 특이하게 돼. 외곽 외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번 3번 정도가 출제가 잘 되는 조문이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차로 교통정리가 없는 곳에서 양보 운전. 이것도 보통 양보 운전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우선권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일단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이미 진입한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할 때는 서행을 하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넓은 도로, 좁은 도로는 넓은 도로 진입차가 우선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 진입, 모든 조건이 다 같을 때는 뭐입니까? 우측 도로에 우선권이 있다.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까지가 또 되어 있고요. 좌회전 시 직진하거나 우회전한 차에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좌회전 차가 제일, 반대편에서 직진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우회전한 차가 있다, 좌회전한 차가 있다. 좌회전한 차가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한테 우선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외우기보다는 머릿속에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놓고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암기학과서는 모든 조건이 다 같을 때는 우측 차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요. 보행자 보호, 이건 한번 보시면 되겠죠. 보행자 보호.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 이것도 역시 한번 봐두시는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8페이지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이건 긴급자동차는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되죠. 그래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통행도 가능하죠. 정지 장소에서도 정지 안 하고 갈 수 있죠. 다만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이라면 긴급출동할 때만 사이렌, 경광등 켜야 되겠죠.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때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긴급한 용도 외의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훈련할 때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겠죠. 훈련할 때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찰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또 순찰할 때, 순찰, 훈련, 순찰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긴급한 용도 외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모든 운전자의 의무는 교차로도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는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기죠. 이건 2019년도 3월 28일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입니까? 이게 이제 개정은 지금 됐는데 3월 28일부터 시행이고요. 우리가 하반기 시험에서는 제가 이거 개정된 내용을 책에 듣는데 아직은 뭐입니까? 교차로에서는 뭐입니까? 교차로에서는 피하여 우측가정자리죠. 아직까지. 그래서 하반기 시험 칠 때는 이거죠. 교차로에 있는데 긴급자동차가 접근한다 그러면 일단 교차로를 피해서 뭐입니까? 우측가정자리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 3월 28일부터는 피하기만 하면 되고 꼭 뭐할 필요 없다? 우측가정자리로 할 필요는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10월달 시험은 아직까지는 피하여 우측가정자리. 그리고 교차로 외죠. 교차로 외의 경우는 과거에는 교차로 외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측가정자리인데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냥 피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였냐? 오른쪽에 있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는 그냥 진로 양보만 하면 되겠죠. 진로 양보. 꼭 뭐할 필요 없다? 우측가정자리로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현재 개정이 돼서 시행 중이고요. 이것도 사실 개정이 돼서 개정이 되긴 했지만 시행은 책에 있는 것은 3월 29일 내년도 2019년도 3월 28일부터고요. 아직까지 하반기 시험에서는 교차로는 피해서 우측가정자리. 이건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 내년 시험에서는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보시라. 책에서는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내년 시험까지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는데 차이가 있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한 번 더 나오죠.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위반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위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지르기 금지죠. 금지죠. 그런데 금지인데 시기나 장소는 규정이 되지만 뭐는? 방법은 긴급자동차도 앞지르기 할 때는 앞차에 좌측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22조는 우리가 앞에서 22조는 뭐였습니까? 금지 시기나 금지 장소였을 뿐 21조에 있는 앞지르기의 방법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한다면 앞차에 좌측을 한다. 이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나 학원 선생님들 모의고사나 문제에서 교묘하게 봐야 할 때 헷갈리게 낼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그래서 긴급자동차의 특례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이건 아주 중요하죠. 늘 출제가 되는 건데 서행과 일시정지장소인데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야 되죠. 서행은 십자 S자 이 그림 그렸죠. 그래서 교차로. 물론 교차로도 뭐가 없는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라는 게 당연한 전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교차로도 교통정리가 있다.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교차로 그리고 S자 도로에 구부러진 부분이죠. 그리고 땡땡 고갯마루 부분 그리고 내리막길 이렇게 딱 했었죠. 그리고 일시정지사는 여기에다가 뭐입니까? 교통이 빈번하거나 교통이 빈번하거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다. 미확인이죠.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서야 되겠죠. 서행만 가지고 안 되고 서야 되겠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별도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는 당연한 것이 되겠다. 그래서 십자 S자 산에 땡땡 이거는 서행장소 이거는 거기다가 교차로인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교통이 빈번하거나 아니면 좌우를 확인할 좌우미확인 교통빈번할 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장소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행장소와 일시정지장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꼭 기억해서 보시고 싶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기출문제인 데서도 자주 봤죠. 됐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그 다음 60페이지 보시면 정차 및 주차금지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데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요. 개정이 된 상황에서 또 8월 10일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행됐죠. 수업할 때는 전이었지만 오늘 마무리하는데 특히 뭐가 중요하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뭐가 들어갔다. 6번 소방관련되는 거죠. 소방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종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밑에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방관련되는 게 위로 올라오면서 숫자는 5미터죠. 과거에는 또 소방관련되는 건 3미터 5미터. 소방경보기는 3미터 나머지 소방관련된 것은 5미터인데 그거는 이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수월해졌죠. 그래서 거기서 5미터 이내 소방비상소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구조설비 소방관련되는 거죠. 이것은 몇 미터? 5미터죠. 그런데 이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제천화재 참사사건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출동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주차되거나 정차되는 차량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생기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출동이 지연되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주정차금지를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위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여기 건널목은 철길 건널목을 말하죠. 철길 건널목 그리고 보도. 그리고 나머지는 10미터인데 5미터를 잘 기억하시라고 해서 제가 교차로 5, 교차로 5, 이렇게. 아 뭐 5퉁이죠. 교차로 5, 5퉁이 이렇게 했었죠. 이건 5미터. 나머지는 다 10미터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 10미터. 그리고 안전지대 10미터. 그리고 건널목 횡단보도 거기로부터 10미터.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6번 소방 관련되는 거 5미터. 이거는 추가되었다. 그 점 꼭 잘 기억해서 보시라. 설명을 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지정된 경우 됐죠. 주차금지 장소는 우리가 터널 안 다리. 이게 특이하게 여기는 주차만 금지되지. 일정한 경우에 뭐 할 수는 있다. 정차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5미터는 도로공사 5미터는 그대로인데. 뭐야. 나아가 추가되었죠. 다중이용장소. 제천 화재 사건 생각해서 보시면 또 되겠죠.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들이니까 밀집 장소가 되겠죠. 이 경우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시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로 소방본무장을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적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화재가 날 경우에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데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걸 화재 출동 차량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차금지장소하고 주정차금지장소는 꼭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라. 오른쪽 61페이지에 보시면 주차 방법 이것들은 주차할 때는 우척가장자리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번에 보니까 주차할 때는 정도 몇 미터? 그렇죠. 50cm죠. 50cm 이상의 거리를 둬라. 거기에 있었죠. 50cm 이상의 거리를 둬라. 그게 숫자 50cm. 차도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니까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길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되는 구역이고요. 길가장자리구역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50cm죠. 50cm 이상의 거리를 둬라. 그래서 그걸 또 보시고요. 나머지 방해금지 나머지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보시고 다만 이제 밑에 있는 5번이 고인목을 설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행전이죠. 시행전이기 때문에 9월 20일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10월달 시험 같으면 되겠죠. 10월달 시험은 이 5번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2018년도 9월 28일이니까 이거 10월달 시험은 이 장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고인목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탈진 곳에서 우리가 뭐냅니까. 이게 뭐 브레이크,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거나 이런 경우가 곧자리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자한테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조향장치가 우리가 핸들이죠.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니까. 핸들이죠.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이 조항은 신설되어서 들어가는데 9월 28일부터 시행이니까 10월달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죠. 그 점 한번 보시라. 됐고요. 뒤에 뭐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쭉 한번 보시고. 견인했을 때 조치. 그건 우리가 주차위반 딱지 한번 끊어보이거나 아니면 견인 한번 당해보면 아시는 거죠. 다음 이제 굳이 본다면 숫자는 뭐예요. 24시간 안에 찾아가라. 그죠. 안 찾아간다. 등기로 보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1개월이죠. 1개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등교편 통지. 1개월 내에 안 나오면 우리가 매각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에서 자세하게 나오거나 나와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리게 할 부분은 없으니까 보시고 뭐 견인업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4페이지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등화 켜는 거죠. 등화 켜는 거. 이거는 이제 밤에. 그리고 안개나 비눈. 오늘 같은 날씨죠. 그리고 터널 안 이런 것들은 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등화를 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할 때. 서 있을 때는 굳이 앞에 걸 켤 필요는 없죠. 뒤에 거만 켜면 되겠죠. 그거 반면 전진할 때 운행할 때는 앞에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내 조명등까지도 다 켜라. 그렇게 되겠죠. 반면 이제 서 있을 때는 앞에 거는 안 켜도 되죠. 미등하고 차폭등 뒤에 있는 것만 켜면 되겠다. 그런 것도 되겠죠. 그렇게 쭉 나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등화의 조작도 보시면 되죠. 등화의 발길을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 필요한 조작. 마주 보고 할 때는 아래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잠시 꺼두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차의 뒤를 바로 쫓아갈 때도 기본적으로 아래로 향하는 거죠. 상향등 켜서 앞차의 운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되겠죠.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도 역시 같은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뒤에 차의 신호죠. 신호는 우리가 수신호 방법이 있긴 하나. 이거는 기출문제들을 보면 거의 출제가 되진 않았죠. 다만 이제 우리가 수험으로 본다면 주로 뭐 생각하면 되겠다. 언제 깜빡이 켜느냐. 30m, 100m 이 숫자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하시라고 하죠. 30m 앞.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주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100m가 되겠죠. 30m, 100m. 깜빡이 켜는 시점은 30m.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0m가 되겠죠. 신호의 방법, 수신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뭐예요. 이렇게 끊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45도 그리고 파닥파닥 이런 것들 있었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가 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다. 차의 신호는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고요.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안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로 잘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110이죠. 110% 그리고 10분의 1. 110% 10분의 1. 이게 숫자로서 잘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일반 자동차,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110% 이내까지 가능하죠. 그러나 고속도로는 정원만 되죠. 반면 고속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승차 정원 내, 일반 자동차는 110% 이내,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자동차도 승차 정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고속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승차 정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고속버스나 화물자동차 역시 적재의 중량 기준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길이는 10분의 1을 더한 길이죠.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이룬 자동차는 30cm를 더한 거리가 있는데 그건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너비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죠.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여야 되고요. 높이, 높이는 숫자 3가지. 4m, 2.5m, 2m가 되죠. 보통은 4m. 뭐가 추가됩니까? 20cm 추가가 가능하죠. 상황에 따라 20cm 추가가 가능하다. 2.5m는 우리가 3륜차, 이룬 자동차는 2m. 그런데 주로 특별한 전제 없이 화물의 경우는 화물 높이는 4m, 20cm 추가. 그걸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3륜 자동차는 2.5m, 3륜 자동차는 2.5m, 2륜 자동차는 2m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죠.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 허가가 가능한 것은 작업용이라든지 2번이 나오죠. 분할할 수 없어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빨간 헝급을 다죠. 그게 이제 숫자 몇 미터? 몇 센치? 3호죠. 황금 비율 30cm, 50cm,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급으로 된 표지를 따라야 된다. 그거는 시험 문제에서 서너 번 등장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꼭 잘 기억해서 보시고. 밤에 운행할 때는 반사체, 우리가 야광 스티커 이런 것들을 붙이라 그렇게 되어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잘 기억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뒤에 승차 한 사람 안전 위안 나머지는 화물 떨어지지 않죠. 고정 장치를 잘하고 그런 것들은 쭉 나있으니까 보시고. 다음에 정비 불량차는 조사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응급 조치한 다음에 계속하게 운행할 수 있고 불량이 매우 불량할 때는 뭐합니까? 이시정지 그리고 11범위에서 사용정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불량과 매우 불량하는 경우죠. 가벼운 불량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서 응급 조치 등을 하게 한 후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고요. 매우 불량할 때죠. 매우 불량할 때는 정지시키고 11범위에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것도 잘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챕터 3 우리가 자동차죠. 차마의 통행 방법이죠. 차마의 통행 방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번째 챕터 4죠. 이 부분도 출제가 곧잘 되는 부분이죠.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92페이지입니다.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죠. 여기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허 운전 검지, 음주 운전 검지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기준은 뭐 0.05죠. 그런데 제가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0.05, 0.1, 0.2. 그리고 행정조치와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음주 측정을 하는 방법, 호흡조사가 원칙, 혈액조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이건 뭐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호흡조사는, 혈액조사는 상대방의 동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뭐가 추가되었다. 자전거도 추가되었다. 이거는 9월 28일부터이기 때문에 현 시점은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9월 28일이니까 10월달 시험이란다면 이거는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특히 중요하죠. 음주운전은 그래서 우리가 93페이지 바로 보실까요. 트리노트보다 바로 보시면 거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검지죠. 당연한 것이고. 음주운전도 검지죠. 그런데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호흡조사고요.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추가되느냐. 자동차 등 노면증차. 노면증차는 내년부터고요. 자전거도 음주운전의 대상이 들어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음주 측정의 대상이 되고요. 호흡조사가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혈액채치는 가능한데 혈액채치는 상대방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혈액채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 이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4페이지 젤 위에 있는 음주운전시 처벌이.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0.05% 이상일 때 벌점이 100점이 부과되죠. 벌점 100점은 면허증지 101로 바로 연결되죠. 그러나 0.05%인데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이나 사상 상해죠. 인적 피해 교통사고일 때는 면허가 취소가 되죠. 그리고 0.1%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죠. 0.2% 이상일 때도 면허가 취소가 되죠.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특별히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특별히 한 이유는 행정조치는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가 되지만 형사처벌이 차이겠죠. 형사처불도 오른쪽에 제가 세 가지 구역으로 정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6월, 1년, 3년 이렇게 세 구역으로 정해놨죠. 금액은 벌금은 뭐입니까. 300, 500, 1000만 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두면 우리가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박스를 통해서 수업생을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죠. 그러면 뭐였습니까. 0.05 단순 엄준전은 면허정지 100일이 되겠죠. 그리고 행정처분은 그렇지만 형사처분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행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에 병행되죠. 그리고 0.1은 6에서 1년이죠. 그리고 벌금은 300에서 500이죠. 0.2는 1년에서 3년. 그리고 벌금은 300, 5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요게 다 규칙성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벌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건 몰라도 뭡니까. 음주운전은 벌칙에 형사처벌 관련되는 것도 시험 문제에 곧잘 등장을 했었죠. 2010년도 교육청 문제 이런 데서는 등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기억을 해서 보시라. 그러니까 벌점과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행정상의 처분과 형사처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서 보시고. 그 박스는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치기 직전에 꼭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로운전 금지, 공동위험행위 금지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죠. 교통단속 이것도 제목들 쭉 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95페이지에 난폭운전금지 규정은 신설되어 들어갔죠.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어 들어갔는데 난폭운전의 형태죠.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 후진금지위반, 안정거리 미확보 그런 것들이 쭉 나와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 없이 뭐입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있으니까 나와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위험방지위원 조치 이것도 한 번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쭉 한 번 훑어서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안전운전 및 신안경 경제운전 의무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거는 96페이지죠. 이거는 또 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읽으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인물 튀지 않기죠. 이시이 정지하는 사항이죠. 가시광선 투과율은 두 문자 뽑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앞 칠 옆 사였죠. 앞 칠 옆 사. 앞 유리는 70% 미만 운행하면 안되니까 70% 이상 투과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옆 좌석은 40% 미만이니까 40% 이상 투과되도록. 그러니까 옆은 좀 선팅을 조금 더 진하게 해도 되죠. 앞은 기준이 더 밝게 70% 이상이죠. 그러니까 70% 미만이면 안되니까 70% 이상은 가능하죠. 됐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 칠 옆 사. 그 다음 제목 보면 되죠.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검지. 오른쪽 페이지 시위다툼검지. 운전석 떠날 때 안전조치. 하차할 때 안전확인. 소음 유발 행위 금지과 되겠죠. 그래서 급출발, 급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가 중립해놓고 액세트 밟게 되면 소음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험기 울리는 행위. 그런 것들이 되겠죠. 찬해, 춤추는 등 소란 행위 방지. 중요한 건 휴대전화 금지.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금지는 당연한 건데 허용되는 예외를 잘 기억하시라.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서 있을 때 정지죠. 두 번째 긴급자동차죠. 세 번째 신고죠. 긴급상황. 신고를 키워드로. 긴급상황이죠. 그리고 장치를 통해서 카폰이 되는 것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긴급, 신고, 장치. 이때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를 잘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밑에 것도 같은 취지죠.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 우리가 dmb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dmb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허용되는 경우 역시 정지된 상황이거나 정지된 상황이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게 질의 안내 및 교통정보 안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재난사항 등을 보도를 통해서 긴급상황을 안내하는 것. 그리고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우리가 후진할 때 화면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dmb도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걸로 같이 잘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 그리고 표시 조작 금지고요.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수호막적으로 자주 비밀하게 된 것은 왼쪽에 있는 가시강신의 투과율 준수. 그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dmb까지도 같이 묶어서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오는 정도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운전자의 준수상. 98페이지 나죠. 특정 운전자의 준수상. 좌석 안전띠죠. 좌석 안전띠는 이제 뭘 가야 되겠습니까. 전자석 안전띠로 법이 개정이 됐고요. 9월 28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월달 시험으로 간다면 전자석 안전띠. 그거는 기억을 꼭 잘 해서 봐두셔야 될 부분들이죠. 전자석 안전띠. 그래서 과거에는 앞좌석만 안전띠인데 뒷좌석은 권고만 하면 되지. 주의만 환기시켰으면 되는데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내 도로, 일반 도로 등 고속도로는 과거부터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고속도로는 이제 3, 4년 전부터 전자석 안전띠인데 이게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범위가 확대됐죠. 그래서 운전자 및 그 제목까지 제가 오타라고 했죠. 본문은 바꿨는데 제목을 제가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및 옆좌석의 운전자인데 옆으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모든 좌석의 동성자죠. 그래서 이제 일반 시내 도로도 전자석 안전띠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내 도로도 전자석 안전띠로 법이 개정이 됐죠. 그거 혹격해서 보시고. 영유아 같은 경우는 유아 보호용 장구까지도 하라고 되어있죠. 그걸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시험은 또 뭐가 잘 나온다고요. 자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자석 안전띠를 안 되고 예외.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박스 이것도 시험제 잘 나오죠. 잘 체크해서 보시고. 일단 첫 번째 부상질병 장애 임신. 가장 연상하기 쉬운 게 임신이죠. 그 다음 후진할 때. 그 다음 신장이나 비만 때문에 아저씨가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번째 긴급 자동차. 다섯 번째 경찰 자동차에서 호위 유도되는 차. 보는 것도 되겠죠. 여섯 번째 투표나 선거. 일곱 번째 우편물 폐기물은 예고요. 긴급 그러니까 빈번히 승하차가 요구되는 차량 모는 경우죠. 여덟 번째 승객이 주치나 약물 복용으로 안전띠 매는 걸 뭐 할 때 막 거부할 때 운전자한테 그 책임을 묻기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석안전팀 미착용사 이것도 시험치기 직전에 꼭 우리가 한번 봐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가슴을 날고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이죠. 이것도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죠. 특히 뭐의 경우에? 과거에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이런 경우는 뭐야? 안전모 쓰는 게 기본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자전거도 이제는 뭡니까? 안전모 쓰는 것으로 법이 개정했죠.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도 과거에는 자전거는 어린이의 경우에만 안전모를 쓰도록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고 어른도 자전거 탈 때 이제는 안전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찬반 논란이 많죠.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이게 자전거 타는데 안전모 쓰고 그러면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오히려 더 이용 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논란은 있지만 우리가 법은 일단 뭐였습니까? 밑에 자전거의 운전자죠. 자전거의 운전자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고요. 동성자에도 착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 과거에는 어린이만 헬멧 쓰라고 했는데 이제 어린이 아니라 모두 헬멧을 쓰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기억을 꼭 해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금지행위는 쭉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부분들이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100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뭐 특별 보호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잊을만하면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 안 귀찮아서 시사성을 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 해당 차로 및 바로 옆 차로 운전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수행하라. 그렇게 했죠. 그거 중요하고요. 반대 방향의 경우는 뭐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 또는 편도 1차로일 때는 반대 차량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서야 되겠죠. 일시정지한 다음에 일시정지한 다음에 안전을 확인한 후 수행한다. 포인트는 일시정지가 포인트죠.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게 또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대상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양관로서 한번에 기준은 승차장은 몇 명 이상? 구인성 이상이죠. 구인성 이상은 우리가 어디서도 아까 한번 등장했습니까? 버스 전용차로에서의 경우죠. 버스 전용차의 구인성 이상이 기본인데 구인성 이상은 또 한번 나오죠.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도 기준은 구인성 이상이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요건 이런 것들은 기술적이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죠. 그러면 신고에서는 중요한 건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하는 것인데 구인성 이상이다. 그게 일단 기본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의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깜빡이 켜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역시 전자석 안전띠죠. 애들 다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는 것이고요. 내릴 때는 보호자가 내려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보호자, 여기서 보호자는 꼭 학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교직원, 보육교직원, 강사, 체육시설의 종사자 내려서 애들을 성하차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내려서 성하차에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건 중요하죠. 마지막 건 내린 다음에 전부 다 좌석을 한번 훑어보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또 잘 기억해서 봐도 심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한번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가 동성하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전자가 내려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나머지 운전 의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사안이므로 한번 쭉 훑어서 보시면 되겠죠. 교육시간이면 한번씩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다음 사고 발생 시의 조치 104페이지죠.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상자를 구하거나 피해자한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되겠죠. 신고 의무도 있죠. 다만 단순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까지는 없죠. 조치 의무는 있지만 신고 의무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에 조치 의무는 있지만 신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밑에 뒤에 있는 것은 기술적인 거죠. 현장 대기 명령,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 알 수 있고요.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노면 전차는 경우는 운전자가 하지 않고 동성자 중에 한 사람한테 조치를 취하게 하고 계속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고. 56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챕터 4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출제 비중을 따지면 상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상급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보시고. 앞에 차마의 통역만 보면 최상급이죠. 최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3장, 4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챕터 5에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특례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의 특례 규정. 이거는 시험 문제에 특별히 그렇게 크게 나올 만한 내용들. 나머지 대문도 우리가 어디서 봤던 부분. 고속도로는 우리가 갓길이라는 개념이 있죠. 노견, 갓길업계라고 하는데 갓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누가 잘 등장한다? 권한자면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는 전국 다니니까죠. 권한자면 경찰청장이죠. 고속도로에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만 경찰청장과 협의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갓길통행검지죠. 갓길통행검지. 고장 등 부득이한 사회가 있을 때 제가 요구하는 갓길통행검지죠. 긴급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갓길통행하는 게 허용이 되죠. 그리고 앞지르기 할 때 역시 방향지식이 등과 경기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고 고속도로 전용차로 설치권자는 누가 된다? 경찰청장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전용차로의 설치권자다. 횡단금지도 됐죠? 됐고요.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전지역이 주정차금지죠.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전지역이 주정차금지가 되겠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단서조항인데 1번부터 7번까지 있으니까 그건 한번 보시고요. 고속도로 진입할 때 우선순위. 주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지만 긴급자동차가 진입할 때는 긴급자동차한테 또 양보를 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나왔던 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고장자동차 표지라고 하죠. 우리가 안전삼각대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행규칙 40조.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왔죠? 설치, 안전 설치 표지는 안전삼각대죠. 그리고 밤에는 뭐입니까? 사방 500미터 이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색의 선강신호 등이죠.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는 과거에는 주백, 야이백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주백, 야이백 해가지고 숫자가 시험 문제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100미터, 200미터 뒤에 설치하러 가다가 오히려 또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되었죠? 대신 뭡니까?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쳐라라는 규정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수험에서 필요한 것은 사방 500미터 적색 선강신호, 야간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색의 선강신호, 전기재단, 불꽃인호, 이거 설치하라는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고장 자동차 표지는 항상 비치하고 가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초 문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 방법, 이게 서울시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이 됐던 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계속 챕터 5번은 그 정도 보시면 됐고요. 다음 챕터 6, 도로의 사용. 이거는 뭐 시험문제에 나올 일은 거의 잘 없죠. 굳이 본다면 3일이라는 숫자 한 정도 되는 거죠. 공사 시작하기 전에 3일 전에 통제하고 그죠. 3일 안에 원상회복을 주로 나오는 것은 3일이라는 숫자가 잘 등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챕터 7, 챕터 7, 교통안전교육이죠. 교통안전교육, 129페이지에는 교통안전교육. 요거는 최근에 신설됐죠. 아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신설된 부분도 있지만 개정되면서 조금 리셋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데 일단 시간들이 잘 나오죠. 시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 교통안전교육, 통상적인 교통안전교육은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면허시험, 특히 뭐 하기 전에? 필기시험 치기 전에 하죠? 몇 시간 봤습니까? 한 시간 봤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것이다. 그럼 13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13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트리노트는 여러분들도 한번 복습,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는 트리노트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연상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은 거기에 130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시기죠. 법령 지식시험과 관리 및 점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보통 필기시험이죠. 통상적 필기시험인데 필기시험 응시하기 전에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죠. 교육시간은 한 시간. 시청과 교육 한 시간이니까 비디오 한 시간 보통 틀어주죠.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교육교지 및 교육환경증을 받는 것이고요. 수험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밑에 교육안전의 내용은 기술적인 보니까 한번 그냥 추가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중앙로쪽 특별교육이죠. 특별교통안전교육인데 이거는 2018년도 9월 28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달 시험을 친다면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10월달 시험을 친다면 적용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눴죠.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이죠. 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권장교육은 신청자죠. 희망자죠. 신청하여 희망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사례가 되겠죠. 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는 사람은 그리고 일단 특별교육 전체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교육이 더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죠. 그리고 의무교육은 그중에 또 특히 뭐입니까? 죄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죄질이 안 좋아서 교육을 특별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취소 후 재취득이죠. 취소가 됐다는 말은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재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죠. 재취득을 하는데 이때는 특별교육, 의무교육이죠. 두 번째, 정지인데 좀 죄질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게 음주,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복운전 등으로 현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면제. 우리가 취소나 정지인데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이렇게 해가지고 면제가 되면 그래서 면허가 회복이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라. 네 번째, 초보 운전자죠. 초보 운전자가 정지를 받았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교육. 초보 운전자는 아까 우리 몇 년이었습니까? 면허증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벌점이 누적이 되거나 해서 면허가 현재 정지 중이다.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죠. 이거는 의무적으로 받고. 그리고 특별 권장교육은 희망자죠. 희망자, 신청한 자인데 정지 중에 위에 있는 정지 말고 기타 정지죠. 기타 정지. 그 다음에 정지처분을 받은 현재 정지를 받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 세 번째, 의무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을 또 한 번 더 받고 싶은 사람. 네 번째, 이거는 추가된 거죠. 노령, 우리가 65세 이상이니까 노인분들이죠.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에 교육을 신청을 한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는 권장교육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의무교육, 권장교육이 되겠다. 그러면 이 특별교육은 나중에 뭐로 연결됩니까? 우리가 벌점이나 면허정지를 감경하는 사유로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뒤에 우리가 벌점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를 잘 보시고 이거는 과거에는 이게 조문이 막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조문을 좀 더 깔끔하게 의무교육, 권장교육으로 딱 나눠서 구분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무교육, 권장교육인데 방법인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숫자, 시간이죠. 특별교육이니까 시간이 좀 긴데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4.16이었거든요. 4.16이었는데 지금 버빙에서 3.16이죠. 이건 꼭 기억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3.16 개정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특별히 볼더 채쳐냈죠? 됐습니다. 그거 기억해서 보시고 나머지 시행규칙이 별표 16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라.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의 시간이 며치고 이거까지는 조금만 뭐입니까? 조금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나아 보이는데 이런 뭐 쫙 뭐야, 쫙 염두에 뭐야 하고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최후에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은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죠? 긴급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 이것도 신설되어 들어갔거든요. 신설되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10월달 시험이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소구혈경군수교경 보였습니까? 본래 긴급자동차죠? 교육시간을 기억하시라 했죠. 그래서 교육시간 신규는 몇 시간?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교육은 2시간이죠? 정기교육은 2시간 이게 됐으니까 그거는 한번 다 봐주시면 되고 시간 정도는 한번 봐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교육의 종류 내용인 것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정기교육은 몇 년 받아 봤습니까? 3년 받아 봤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신규교육은 3시간 정기교육은 3년마다 봤는데 2시간 그래서 그 숫자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뒤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하겠죠? 우리가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강사 법인의 형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는 우리가 운전직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문은 있으나 나올 가능성이 낮춰요. 그러면 교통안전교육은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오는데 특히 시간들 잘 보시고 특별교육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나눠지는데 대상자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교육은 나중에 벌점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벌점을 감경시키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줄인다는 그런 특별한 효과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시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챕터 7 그렇게 보시고 챕터 8 운전면허죠? 운전면허는 142페이지에 틀어놓더라는데 143페이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에 보통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는 이 박스가 중요하죠. 이 박스는 제가 만든 박스라고 했죠. 실제 법조문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할 건 뭐야? 운전직 시험은 뭐이기 때문에 일종 대형면허가 기본이기 때문에 대형면허를 잘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그럼 대형면허는 기본적으로 다 되죠?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안 되는 걸 특별히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뭐입니까? 특수자동차 중에서는 뭐 안 됩니까? 트레일러나 넥크는 안 되죠? 두 번째 이륜자동차도 안 되죠? 이륜자동차는 뭐로만 됩니까? 이륜자동차는 이종 소형만 가지고 되죠? 그리고 최근에 교육청 문제에서 2016년도 안 되죠. 뭐입니까? 그 별표일에 보시면 세 번째 특히 뭐입니까? 지게차는 3톤 미만이죠. 건설기계도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지게차는 3톤 미만이죠. 5톤을 해서 시험 문제에 틀리게 하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기억하시면 되겠다. 일단 일종은 웬만하면 다 돼. 그러니까 승차, 정원, 적재, 중량, 용량에 상관없이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첫 번째 특수 중에 뭐? 트레일러레카, 군환차, 견인차죠? 그거는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두 번째 안 되고요. 세 번째 지게차는 3톤 미만이기 때문에 3톤을 초과하는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아닙니다. 그 세 가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원동기는 면허를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특히 2종 소형만 유일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 건 1종 보통은 이제 숫자죠? 15, 12, 30 요 숫자죠? 이상 미만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5, 12, 30 숫자를 이렇게 박스를 제가 정리를 한 취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종, 2종, 1종은 1종 특수는 오히려 2종 보통하고 같죠? 14, 14죠? 14. 그래서 15, 12, 30, 14 그리고 3.5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특수는 특히 군환차, 군환차나 견인차, 군환차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그래서 별표 인대권 뒤에 보시면 나와 있죠? 견인차, 그리고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제 트레일러가 있는데 대형, 소형으로 나누지는데 소형 견인차는 요즘 캠핑카들이죠? 캠핑카 같은 경우는 3.5톤 이하죠? 이하의 견인형 특수장차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로 잘 보시면 되겠다고 해서 이 박스는 시험치기 직전에 꼭 한번 보시라고 했죠? 평소 때 잘 다듬어 143편, 이 박스는 무조건 시험치기 직전에 꼭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늘 기억했지만 늘 또 시험장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직전에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직전에 보실 때 이렇게 도표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공부하실 때 시험치기 직전에 정리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또 잘 고려해서 보시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됐고요. 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 이런 것들은 둘 이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조건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144페이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시험은 조건을 둘 이상의 조건을 병행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게 145페이지였으니까 보시고요. 연서분전 면허의 효력. 연서분전 면허의 효력. 이거는 유효기간 1년.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연서분전 면허는 유효기간 1년. 그걸 기억해서 보시고요. 물론 이제 본 면허를 취득하면 뭐입니까? 효력을 상실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연서분전 면허는 우리가 특히 뭐일 때 이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뭐를 하기 때문에? 도로주행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연서분전 면허가 필요하죠. 혼자 타면 안 되고 옆에 누가 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해당 면허. 그리고 2년 지난 2년이 경고했다니까 뭐입니까? 초보운전자가 타면 안 되겠죠. 초보운전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서분전 면허는 유효기간 1년. 그걸 특별히 잘 기억하는 게 좋겠다. 옆에 초보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타가지고 뭐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라는 규정이 있죠. 뭐 그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운전면허의 결격서이거나 하죠. 운전면허의 결격서. 이것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또 시험 문제에 곧잘 등장을 한 거죠. 일단 운전면허는 우리가 몇 살? 18세가 기준이죠. 18세 미만은 안 되니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죠. 18세 이상부터 가능하죠. 18세 미만은 되고 18세 이상부터 가능하죠. 원동기는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결격자니까 18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요. 정신질환자 안 되고요. 신체장애인데 청각인데 청각과 시각은 안 되죠. 그러나 한쪽 눈은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리고 청각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뭐만 안 됩니까? 일종 대형과 특수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 팔 장애인 특수 제작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하죠. 마약 중독자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일종 대형이나 특수 같은 경우는 연령이 상향이죠. 19세 그리고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은 안 되죠. 그래서 대형과 특수는 그 부분을 특별히 잘 기억을 해서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걸 또 정리해서 보시고요. 결격기간은 1년부터 정지부터 5년까지 쭉 나와 있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계륵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외우자니 조금 뭐입니까? 조금 이렇게 뭐입니까? 계륵이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린 얘기겠죠. 일단 가장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일 긴가 5년짜리 보면 뭡니까? 뺑소니인데 죄질이 안 좋은 뺑소니 되죠. 그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됐다. 5년 동안 면허 재취득 금지죠. 그러니까 결격기간은 면허 재취득을 하기 힘든 기간이죠. 4년은 뭐였습니까? 뺑소니는 뺑소니인데 죄질이 상당히 좀 덜한 것들이 되겠죠. 그거는 4년. 그리고 3년, 2년, 1년인데 특히 2년짜리가 많이 있긴 한데 무면허 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3회, 3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면허가 취소가 됐다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아까 우리가 뭐 봤습니까? 특별교육 받아야 되겠죠. 양갈로 3번에 면허 취소됐을 때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특별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죠. 특별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의 재취득이 가능한 상황들이 되겠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면허시험의 응시 이런 것들은 적법, 점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면허시험 칠 때는 필요하지요. 운전직 시험 문제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되고 점수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그게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이걸 한번 쭉 봐 두시면 될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굳이 본다면 우리가 일종 대형이나 청각은 안 되니까 청각 기준이죠. 시력하고 청각의 기준이죠. 그게 오른쪽 페이지 149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청력은 몇? 55dB, 55, 40이죠. 보청기 이용하면 40. 그래서 55, 40. 그거는 한번 정도 봐 두시면 되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구체적인 시험, 면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죠. 그렇게 되고요. 운전직 시험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다만 이제 151페이지 보시면 신설된 거죠. 시험치다가 뭐 했을 때? 부정행위 했죠. 시험, 해당 시험은 뭐였고? 응시 못하죠. 몇 년간? 2년간 응시금지죠. 그거는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몇 페이지? 151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나와 있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를 제한한다는 것. 그게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해서 봐 두시면 되겠다. 신설되어 들어갔죠.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험은 뭐요? 2년간 응시금지죠.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됐고요. 뒤에 뭐 운전면허증의 발급. 152페이지. 발급, 재발급. 기술적인 거죠. 발급권자는 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관에 보통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 기억할 것은 면허시험은 언제 합격한 시점이 아니라 언제부터? 발급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거는 기억하라고 했죠. 6번이죠. 그래서 6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급한다.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재발급. 기술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시면 갱신.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겠죠. 주기가 몇 년이다? 갱신은 10년입니다. 모든 면허가 갱신 주기는 몇 년? 10년. 65세 이상이면 몇 년? 5년. 이렇게 되겠죠.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또 65세도 다시 몇 세? 75세인데 이거는 내년 시험은 이걸 구분해야 되지만 올해 10월달 시험은 아직까지 뭐? 65세 이상, 5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갱신 주기는 10년이죠. 지방경찰청정으로부터 받는다. 65세는 5년. 75세는 3년인데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고. 그러면 갱신할 때 정기적 선검사를 받는 대상은 1종은 전부 다고요. 2종은 70세 이상이죠. 70세 이상. 그러니까 2종이 전부 다 다 정기적 선검사의 대상인 건 아니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거 기억하셔보시고. 갱신 연기 상황은 밑에 연기 사유인데 한 번 보시고요. 되겠습니다. 그게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뒤에 본인 확인이나 이런 건 별로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시적 선검사죠. 154페이지. 수시적 선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죠. 여기 이제 면허 결격 사유가 없어서 면허를 발급을 받았는데 면허 결격 사유가 없어서 면허 면허 발급 받았는데 뭐합니까? 운전하는 도중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뭐가 생겼습니까? 결격 사유가 생긴 상황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나이 관련 나이는 거꾸로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이 관련된 걸 빼고 나머지 네 가지가 되겠죠. 정신질환 청각시각장애 양쪽 팔장애 그리고 마약중독자 그렇게 수시적 선검사 수시적 선검사 근데 수시적 선검사는 이 정도 포함됩니다. 이 정도 수시적 선검사의 대상이 되죠. 정기적 선검사는 뭐였습니까? 1종의 경우는 기본 2종은 70세 이상이었지만 수시적 선검사는 나이가 상관없이 수시적 선검사 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되겠다. 그리고 검사기간 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3개월이라는 숫자도 한 번 정도 기억하시고요. 통보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 번 보시면 되죠. 정기적 선검사 수시적 선검사는 그 부분을 잘 보시고요. 자 뒤에 뭐 정신질환 검단 이런 것들은 검진 진단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거죠. 별로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번 보시고요. 자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그렇게 되어있죠. 발급권자는 지방경찰청장 숫자 보시면 되겠죠. 유효기간 며칠? 20일 취소정지가 될 때는 40일 연장은 1회에 하나에서 20일 그래서 20일 40일 다시 20일 이 숫자를 특별히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응급이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해서 보시고요. 자 운전 면허증 휴대 및 제세 이것도 뭐 별 특이한 건 없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운전 면허의 내용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은 우리가 일단 169페이지에 보시면 169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행정처분권자는 발급권자가 지방청장이니까 취소정지권자도 기본적으로 누구다? 지방청장이다. 취소 정지는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정지를 하죠. 그래서 취소정지인데 정지는 1년 이내 그런데 3번이죠. 이거는 반드시 취소가 되는 상황 우리가 편의상 기속행위라고 표현하죠. 행정법에서 반면 임의적 취소 또는 1년의 정지사유 왼쪽에 있는 경우죠. 실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빈번하게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은데 의외로 학원생들 모이고 사는 데서는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곧잘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시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필요적 취소사유 오른쪽 걸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거죠. 첫 번째 음주운전 삼진하우 세 번째 걸리면 반드시 취소야. 두 번째 음주척정 거부도 반드시 취소죠. 반면 그냥 음주운전 근데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의 상태에 따라서 뭡니까? 술 마시는 정도에서 다르긴 하지만 일단 조문상으로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취소는 아니죠.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고개차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후천적 결격사유 그러니까 결격자가 면허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을 받은 경우죠.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적성검사 안 받거나 불합격 단속경찰관 공무원이죠.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미동력 차량 운행하면 의외로 셉니다. 면허 취소죠. 연섭운전 면허에 취소하여 있는 경우 기타 등등이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취소고요. 다음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음주운전 약물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뺑소니도 우리가 뺑소니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뭐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꼭 취소가 되는 것이죠. 일단 적어도 법률 규정상으로는 재량행위로 되어있죠. 보복운전 그리고 자동차 이용해서 범죄행위 특히 이제 강력범죄를 절이는 경우죠. 자동차를 절도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취소 때는 정지사유가 되겠죠.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 사용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한번 봐도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보면 계력과 같은 존재죠. 그냥 아주 전면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뭐입니까 전면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낮고 아예 안 나온다고 방치하기에는 또 이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세모 정도로 보시고 세모 정도로 계력 같으니까 한번 쭉 보시게 되지만 굳이 또 시간이 없어 봐야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된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걸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됐고요. 중요한 건 면허에서 벌점 제도가 중요하죠. 벌점 제도가 중요합니다. 벌점을 부과하는 거죠. 벌점을 부과하는 건데 벌점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종의정의는 벌점, 누산점수, 처분 벌점인데 그거는 개념은 한번 봐두시면 되는데 요 개념을 장난을 쳐서 시험 문제에 틀리게 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벌점의 관리죠. 3년간 관리한다. 요게 중요하죠. 3년간 과거 3년간의 벌점을 관리하는 게 기본이고요. 무사고 무의반 경과 40점 미만인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 안되면 1년 지난 시점에 벌점이 리셋된다고 했죠. 요는 숫자들을 잘 기억하시라. 벌점을 공제하는 거죠. 이건 특혜점수라고 상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벌점이 반대사항이죠. 벌점 공제죠. 40점의 특혜점수 뺑소니 차량 검거에서 유공운전자가 되겠죠. 기사 하나 뜨던데 롯데의 투수 오연택이 운전하고 가다가 뺑소니 차량 발견하고 추적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하고 뭐였습니까.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다가 언론 보도를 났죠. 오연택이라는 롯데의 투수는 앞으로 40점의 특혜점수를 계속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사에 한번씩 넣으죠. 10점은 뭡니까. 무사고 무위반 서약하고 그거 실천한 경우죠. 10점의 특혜점수 40점 10점의 숫자 잘 기억해서 봐두시고요. 그리고 벌점의 밑에 노산점수 초간대 171페이지 숫자 중요하죠. 1 1 2 2 2 2 3 2 3 3년간 1년 안에 121점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입니다. 과거 2년간 합산해서 벌점이 201점 이상 3년간 합산해서 271점 이상 이때는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가 되는 면허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죠. 면허가 필요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벌점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또 잘 기억해서 봐두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리고 뒤에 172페이지죠. 아까 특별교육 받으면 벌점이 깎아지거나 정지기간이 줄어드는 경우죠. 그래서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신청을 해서 권장교육을 받죠. 그 중에 벌점 감경교육을 받으면 몇 점 20점 깎아주죠. 정지정지인데 거기에 법규준수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 중에서 20일 깎아주죠. 그리고 거기다 몇 가지 받으면 현장교육까지 받게 되면 벌점을 아까 정지기간을 30일 추가해서 깎아주니까 최대 50일까지 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죠. 그 숫자가 또 시험 문제에 벌점감경교육 법규준수교육 현장참교육 그렇게 되는거죠. 모범운전자는 반으로 깎아주죠. 그렇게 됩니다. 됐고요. 취소 감경 뒤에 있는 부분은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기준의 감경은 시험 문제에 내게는 조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 골단골계 설명이 되고요. 다음은 운전면허의 취소의 개별기준 시행규칙 별표 28인데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시험 문제에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뒤에 있는 정지기준이죠. 정지의 기준 176페이지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것도 시험치기 직전에 무조건 꼭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제일 센 건 몇? 100점이죠. 아까 우리가 음주운전이죠. 단순 음주운전 0.05% 이상 0.1% 미만일 때는 벌점 100점 면허증지 100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해인데 자동차 우리가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 형사위권은 100점이지만 뭐 되면 구속되면 면허 취소로 가죠. 그리고 그 밑에 뭐하고 공동위험행위운전 난포운전도 형사위권 되면 벌점은 40점이지만 둘 다 뭐 되면 구속되면 면허 취소로 간다. 거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벌점을 특별히 잘 보시고 속도위반은 제가 하나 만들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60일 기준으로 규칙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세 구역으로 크게 나눠진다. 이것도 한 번 했었죠. 60을 기준으로 40 20 60킬로초가 40에서 60 20에서 40이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속도위반 몇 60이고 반식줄으로 되죠. 15 그렇게 되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여기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두 배니까 88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은 88 120 60 30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뭐까지? 15점 뭐인 경우에도 20킬로 미만일 때도 뭐가 되겠습니까? 15점 부과되죠. 일반 도로는 없지만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고속도 한 번 묶었죠.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됐죠. 6번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이게 또 의외로 세죠. 40점 30점 30점과 15점 시험 30점과 15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둘 다 30점으로 상향조정 됐죠. 고속도로 갓길 통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0점 면허증 제시 안하면 벌점 30점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할 것들이 많죠. 잘 보시고 비교되는 15점 시노지 시위반 속도 위반 했었고요. 그리고 앞지르기 앞지르기는 시기나 장소 위반 15점 방법 위반 10점 이렇게 비교되는 거 계속 보셨죠.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벌점 다 몇 점 15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게 됩니다. 10점짜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들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보도 침범 지정차로 위반 일반 도로 전용차로 위반 10점 고속도로 는 벌 30점 그렇게 또 구분되어 했었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걸 총 정리해 놓은 178 페이지 보시면 주요 벌점 비교 정리라고 별도로 수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178 페이지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앞에 보시다가 헷갈리는 게 있으면 한 번씩 정리해서 보시라. 그리고 정리해서 보시고 눈에 익힌 다음에 시험치기 직전 한 번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주 봐가지고 눈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강조를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벌점 부분은 시험치기 시험치기 봐주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됐고요. 뒤에 연섭 운전면허의 취소 이런 것들은 연섭 운전면허은 취소지 정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점 관리 안 하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가 설명이 됐고요. 뒤에 있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죠? 낮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설명이 됐고요. 중요한 건 이 앞부분에서 여기까지가 대부분 다 중요하고 뒤에 있는 것은 몇몇 가지 포인트만 보고 정리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뭐 기억하면 된다? 1년이죠. 1년이 가장 기본이죠. 외국 거는 입국한 시점부터 우리 거는 발급한 시점부터 외국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 사용하면 안 돼? 사업용은 못 몬다. 렌터카는 가능하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나오면 거의 1년이란 숫자 그거하고 그 앞부분 그거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1 뒤에 있는 보칙이죠. 보칙은 주로 누가 많이 등장합니까? 경찰청장이 권한자로 말하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 그것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 밑에 지방청장 경찰서장 공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행정심판은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겠죠? 소송가기 전에 심판은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198페이지 또 경찰청장이 한 번 더 등장하죠? 뭐였습니까?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왔었죠? 교통안전수칙이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지침을 뭐 하는 거 공포하는 것도 경찰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주기는 매년 1회 이상 그것도 시행규칙이지만 한 번 보시고요. 뒤에 역시 또 마찬가지죠. 교통정보제공 광역교통정보사업 이것도 다 누구? 경찰청장이 나오죠? 경찰청장이 나옵니다. 무사고 운전표지장인데 이거는 이것도 경찰청장인데 두 문자로 뭡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다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좋겠죠? 성발질삼안 성실장 199페이지입니다. 성발 질삼안 최고봉은 30년 무사고 안전장이죠? 도로교통법의 가장 핵심은 뭐니까? 안전이니까 안전장이 최고봉이다. 그래서 성발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 것보다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10년 시작해가지고 기본 10년에서 5년 죽이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특히 30년 뭐가 되겠습니까? 안전장이다. 무사고 30년 안전장 그거 기억해 출제관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한 번 정도 봐두시라. 그러면 보직에서는 주로 경찰청장이 잘 등장을 한다. 특히 시스템 그리고 교통안전수칙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지침 이거는 시험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특별히 잘 보시라. 됐죠? 끝.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 벌칙 벌칙도 제가 선별해서 보셨죠? 다보기는 뭐합니까? 다보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한 거 꼭 보시고요. 음주운전 관련된 거 꼭 보시고 몇몇 가지 정해드렸죠? 그리고 제일 중한 건 뺑소니죠? 그래서 제일 중한 건 5년 1500만 원 이거죠? 그렇게 되고요. 신호기 조작하면 신호등 조작하면 이게 의외로 세죠? 단순 조작은 37이죠? 그 네 번째 칸에는 3년 이하 700만 원 이하 그런데 교통의 위험까지 했다. 5,500이죠?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감 그거 구분해서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쭉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선별해서 좀 보는 거죠. 일단 음주운전 관련된 건 꼭 기억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과태료 뒤에 있는 범칙금도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오는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라. 네. 거기까지 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뒤에는 따로 정리를 하거나 하진 않고 여러분들 복습 삼아서 보실 때 한번 보시고 문제 풀이하면서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이 제일 중요한 법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제 가능성이나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구도를 잘 보시라 했죠. 22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222페이지에 보시면 구도 일단 특례가 적용되는 규정은 치상인 사항이죠? 치상 치상은 반이사 불별죄인데 그러나 뭐 했을 때 뺑소니 그 다음에 뺑소니 그 다음에 음주척정불헝 그리고 중요법규 12개사항 222페이지 223페이지죠? 그거 특히 중요법규 12개사항에서는 뭐였습니까? 특히 속도죠? 속도 몇 킬로? 20킬로죠? 20킬로 초과한 경우죠? 20킬로 초과한 경우 이걸 보시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중요법규죠?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봤던 중요법규 위반사항이죠? 이걸 때는 합의에도 처벌이 된다 그런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오 네 이걸 한번 보시고 나머지 부분 구체적인 뒤에 보험가입이나 벌칙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본다면 뭐 정도 보시면 된다? 기간이죠? 등록기간 그게 주로 나오죠? 그래서 등록기간 230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죠? 신규등록은 며칠? 10일 임시 운행기간 10일이죠? 변경등록은 30일 시험은 이전 등록이 잘 나오죠? 매매 중고차 매매 며칠? 15일 정여받았다 20일 상속받았다 6개월 기타 등등은 다시 15일 15일 20일 6개월 그리고 다시 15일 폐차 등록은 우리가 말소등록인데 보통 폐차 등록이라고 하죠? 이것은 10일이죠? 10일이 되겠습니다 10일 1개월 1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등록은 이 등록 이야기가 나오죠? 검사기간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낮죠? 굳이 봐야 된다면 232페인 유효기간 이 정도만 한번 봐주시는데 전체적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낮죠? 뒤에는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 자동차 관리법은 출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다 우리가 쭉 한 2시간 정도 2시간 한 반 정도 손가쁘게 쭉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것 기술적인 것들은 또 요약이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복습하실 때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보시고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이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남들 안 보는 거 봐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합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뭐 하시라 다른 과목 하시라 제가 맨날 말씀드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죠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교통법 만점 받는 게 목표는 아니죠 궁극적인 목표는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배분할 건가 사회나 여러분들 국산 한번 또 지자체마다 시험이 다르긴 하지만 사회 시간 많이 투자할 부분들이니까 그거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건 이제 핵심정리라는 승용으로 복습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셨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확인학습이죠 그렇게 그럼 또 눈으로 일단 처음에는 뭐하는 게 중요하다고 있어요 자주 봐서 눈으로 일단 먼저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다 보면 자주 보는데 뭐야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 그런 건 특별히 뭐입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자주 봐가지고 눈으로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시고 그래도 자꾸 틀린 거 그런 건 별도로 한 번 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서브노트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보시고 나중에 서브노트는 여러분들이 뭐하는 거 잘 틀린 중요한데 잘 나오는데 잘 틀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약점 노트 형태로 만드시는 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걸로 마무리 하시고요 모의고사 형태로 모의고사 형태로 기본적인 문제야 됩니다 기출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기본적인 문제 요거 한 2회 정도 내가 준비를 했거든요 많이 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처럼 OMR카드도 한 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을 해보고요 그래서 2회인데 일단 오늘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밑에 이야기를 해두면 문제지하고 가져와가지고 치고 OMR카드 작성을 해서 작성해서 채점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요 긴장하지는 마시고 점수도 다 나오긴 하는데 긴장하지는 마시고 한 2회 정도 2회 정도 시험은 전범위입니다 전범위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